기상캐스터 배혜지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30원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우선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IMF 금융위기를 겪었던 1998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7%였던 것에 비춰보면 이번 인상률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대출 심사 강화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주택의 대출 태도 지수가 마이너스 17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출 태도 지수가 플러스에 가까울수록 금융기관이 대출에 보다 관대하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4월과 5월, 6월까지 3개월 동안 대출 태도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은행과 금융권이 가계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대내외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까지 대출 심사가 완화될 여력은 부족할 것 같다며 암울한 경제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가 실물 경제까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같은 금융 지원책이 나오게 될지 하반기 경제 정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장기 손상입니다. 코로나19가 호흡기뿐 아니라 우리 장기 모든 곳에 걸쳐 손상을 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은 우리 몸의 혈관과 심장, 호흡기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2라는 수용체가 덮여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수용체를 이용해 인체에 침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렇게 침투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이 공격으로 염증이 발생하면서 혈관 안에 혈전이라고 하는 이른바 피떡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생긴 혈전이 혈관을 타고 우리 몸 전체로 퍼져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혈류량으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작용 기재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1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